올라간다 올라가는 섹시한 자태 어디따 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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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닿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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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안돼! 죽어간다 빨리! 죽었다! 죽은 거 같은데? 죽었다 죽었다 죽었나? 어휴... 퐁댕이! 완전 큰 퐁댕이다 아 여기 미루다 뭔가 퐁디! 퐁디! 아 여기가 마지막인 거 보다 그럼 여기서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 퐁댕이 안에도 뭔가 있는 거 같은데? 위에도 뭔가 다 가야 돼 뭔가... 그... 크다! 그치? 복잡해! 아이고 왜? 뭐한 거야? 자 올라왔습니다 아 저기 뭐 내리는 거 있다 근데 여기도 있을 거 아마 싸워야 될게 없나? 없다고 보는데 나는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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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잭포인트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쭉 뭔가 좀 건너가는 그런 거 같은데? 어 여기 왠지 문 닫힐 빌이지 않냐? 이거 막 와악 움직이면서? 이거 하면? 그러겠다 일단 당겨봐 여기도 뭐 땡긴지 맞지? 그치 이거 한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치? 이거 한 다음에 뛰어야지 기다려봐 자 봐봐 봐봐 아악 자 잭포인트 잭포인트야 자 여기서 아 여기 맨 처음 거기 아니야 근데? 아니야 여기 상자 맞잖아 선반 선반 어 맨 처음 거긴가? 그래 아 맞다 맨 처음으로 돌아왔구나 맨 처음은 아니고 그 첫 번째 기다려보라고요? 첫 번째 기다려보래 왜? 왜요? 아 그니까 당기고 기다려보라고 아 당기고? 이거 땡기는 거 아니야 이거? 뭘 땡겨? 자 여기서 자 아 이게 웃긴가요? 여러분 들어가는데? 어?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아까 그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리면 안 되는 거 같아 그치? 아까 그것처럼 똑같이 가야돼 가가지고 저 반대편으로 가야돼 다시 당겨야겠다 자 왠지 야아 당겨 빨리 뛰어서만 나가는 거구나 그렇지 자 지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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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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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못가 길이 막혀있어서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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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문제야 여기서 화가 걷기는 게 문제야 어 이것만 조져되면은 낙사 여기서 또 낙사 안 열 번 하겠다 아아 아 낙사 저희가 웬만한 게임도 그냥 평균적으로 그쪽으로 못 간다니까 아 맞다 다 길이 막혀와갖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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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다시 이번엔 잠 빨리 뛰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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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눌러 아 여기서 완벽을 기하지마 자 같이 같이 바로 왼쪽 왼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주소해요 그래 옆에서 오빠 지금 시시덕 되면서 시청자들과 댓글을 뭐지 채팅을 주고받고 있을 때 나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아 아 아 아 아 처음 내리고 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리고 뛰라고요? 그니까 두 번 당기라는 건가요? 아 그런갑다 아 봐봐 내가 땡겨봐 땡겨봐 그 다음에 기다려 기다려 그치? 이한테 한 번 더 땡겨 지금 바로 가 즈그아 다시 바로 가 왼쪽쪽 보고 나이스 한번에 가서 뛰어뛰 뛰어뛰 나이스 바로 바로 아 떼어 떼어 반대! 아 아 진짜 아 신캐님도 이거 툰라이더 세일할 때 전 시리즈를 많이 초호영을 해 우와 처음 그니까 처음 내릴때는 컷신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있어갖고 여기서 기다리게 그담에 땡기고 아 리뷰트말 리뷰트말 보셨군요 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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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고 바로바로 자 자 바로바로 자 뛰고 아아! 저 시간보고 일단 시야 돌리지 말고요 아 시야 돌리지 말고 컨트롤 키만 움직이래 뭔 말인지 알아? 두번째 움직인거야? 아아악! 아니에요 컨트롤 키만 움직이면 이게 너무 확확가가지고 그냥 이거 자체로 봐야돼 그냥 이 시야 그대로 가야돼 어 그래야 더 빨리 될거 같아 컨트롤 키를 움직이면은 이게 안되구 이거는 이 컨트롤 키는 일직선으로만 가야돼요 제가 보니까 아니 바로 지금 가지 말라고 지금 땡기고 가라고 툭 건드려 방향만 바꾼다 바로 바로 가 바로 왼쪽 왼쪽으로 그냥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또 또가 또가 그렇지 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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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잘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시야를 바꾸지 말고 어 그니까 좌 뭐 동서남북 이런식으로 알았어 이게 시야 돌리는 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룩게인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반갑습니다 한번더 응 아아악 야만 해볼까? 야만 해볼까? 야만 해볼까? 후 지금 빡쳐서 대답하기도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시야동을 돌리면서 망한 케이스 그죠? 자 그니까 방향키를 툭 쳐갖고 그냥 가래 왼쪽 왼쪽 그냥 가 아아악 이거 좀 돼요 그죠? 그 타이밍 공략이 들어가네요 그죠? 그죠? 이제 그냥 죽는구나 싶으세요 그냥 자 자 걸어 뛰고 자 왼쪽 왼쪽 하하 아악 아악 어려워 한번 해볼게 아 마지막 그죠? 여기는 설명이 설명이 컨트롤을 잘 해야겠습니다 자 응원해주세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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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외치겠다 뛰어 뛰어 안 돼! 안 돼! 빨리빨리! 아 자 해볼게 자 마지막 한번만 더 이놈의 마지막 아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 아 공략 안 보고 하는 건 대단한가요? 아 이게 왜 안 되지? 자 자 자 시청자분들이 뭐 공략 해주시는데요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시야를 봐야돼 여기서는 시야를 봐야돼 여기서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뛰어야돼 그 다음에 시야를 꺾지 말아야돼 그 다음에 시야를 꺾지 말아야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응원을 어차피 안 하시니까 반대 길을 가르셔주니까 그냥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표범은 사랑인가요? 자 지구하지 않았나 더 빨리 지구 아닌가요? 자 자 자 도둑끈 은혜 진짜 마지막 리부트 전까우가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죠 쉽지가 않아요 자 자 도둑입니다 도둑꾼 잘한다! 잘한다! 그렇지! 올라와서! 아! 잘했는데! 치 안 돌렸어! 근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! 근성이다! 아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오빠한테 다녀오면 총괄일까요? 과연? 담배 타임! 그럴지도 모르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! 담배 피고 오세요! 자! 가는 거다! 처음에 이걸 하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그냥 뛰어야 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뛰면.. 한 번에 뛰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? 아이씨 진짜 뭐야? 뭐야? 아이씨 뭐야? 됐다 자 근성은 상승하지만 진짜 성질은 하강하고 있습니다 정신 사망하는 게 아니라고 올라가는 거지 세지는 거지 빡종! 빡종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? 아이씨 빡종! 자 오늘! 오늘 저희에게 빡종이란 없습니다! 아이씨 진짜 안된다니까 얼른 올라가고 어! 됐다! 아이씨! 아이씨! 다시 할게요! 아이씨! 나 이 저기 뭐지? 확확 돌아가는 게 저응이 아직 잘 안 돼갖고 그걸 전자로 못하겠어 되게 어려워 그나마 딴 건 괜찮네 자 시야돌리면서 근데 시야돌리 거의 안돌렸어요 여기서 하고서 어! 된다! 되겠다! 아이씨! 시야돌렸지 여기서 오빠 아니야 일부러 안돌렸어 저절로 돌아가 몸이 돌아가면 저쪽 패드는 시야돌리는 게 늦죠 자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요? 아이씨 태어났네 아이씨! 아 오빠 시야돌리는구만 안돌렸어 봤어 내가 방금 시야돌리는구만 안돌렸어 아예 안돌렀는데 알아서 시야돌리는구만 그런거 응 방향을 돌리면 시야돌라 그런거는 상관없다 이거야 수동으로 돌리지 말라 이거야 아이씨 아이씨 안돌렸을때 라라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보시면 될 듯 어! 올라가 아아 여기서 아 여기서 깨잖아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구나 아 아이씨 아 다 됐는데 아 여기서 한번 괜히 건너서 시간됐는데 어 되게.. 될려나? 되겠다 되겠다! 되겠다 되겠다! 앞으로! 됐다! 예스! 저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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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싸움이다 준비해 싸울거 아마 열어봐 나이스! 그렇지! 온거봐 하자! 풍댄! 큰 풍댄! 어어! 아 요걸? 아 여기 할려고! 아 이제 길 다 생겼다 완전 생기는거? 세포인 좋아! 아! 이제 세이브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해야지 길 이제 다 그냥 터졌네 봐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니가 그냥 못하는거였어 그냥 그냥 왜 나만 왜 나만 자 여기서 길 터졌어 이제 돌아가면 돼 돌아가야돼 좋아 돌아가면 돼 아까 거기로 떨어져 죽는거 아냐? 그래서 잘했는데 차근차근해 떨어져 죽는다 자 자 자 얼마나 잘하냐 어 Everybody 무언할 뻔 했어 방금 돌아가 뒤로 내려가면 돼? 체크포인트 아 내려가는 거구나 자 내려갔습니다 여기 제가 하니까 다르네요 아 역시 역시 저는 천재입니다 자 하나의 꽃 어떻게 해야 돼? 뭔가 매달리는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죠? 아 여기다 뭔가 걸어야 되나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 빠져있네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여기 뭔가 있다 자 이거 먹고 아 여기에 뭔가 있네 그렇죠 자 여기서 아이씨 저기 아니네 여기 아닌가요? 자 어디로 가라는 거야? 어디로 가라는 건 여기 있네 자 또 걸어보겠습니다 자 끝에서 이쪽에서 뛰는 건가? 아이씨 아깝다 올라갑니다 유주 이 컨트롤이 아이씨 아이씨 이게 안 되네 아이씨 약간 달았네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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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가야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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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아이씨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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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quad 아이씨 아이씨 어 저기인가 보다 얘가 나온대 보니깐 들어와봐 빼보면 애들 하나씩 튀어나오네 아무도 없어 아 진짜 하나씩 튀어나오나? 뭔가 위에 공간은 있는데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어딘가에 있나보다 여기 어딘가에 표봉 화이팅 이 오빠 이 오빠 이분들 우리 일 잘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으시다가 뭐 좀 하면은 나올 수도 있어 아 아니네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겠다 그럼 그냥 본 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죠 엄청 많아 상자 잠시만 아이씨 옆으로만 빠지네 자 나왔다 아이씨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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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다 왜 저기 숨어있어 쟤는 아 오 와 잘한다 오빠 잘하지 잘하면 잘할 때는 아무 말 안해야죠 오빠 기대중이래 어이구 왜 안 먹어져 왜 한 마리만이냐니냐 아쉬워하고 있어 아 왜 한 마리만 이러고 계시냐 자 나와라 어 안 나온다 어 어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은 똑같은 그냥 마지막 거 열어볼까 이렇게 뺑 돌아서 마지막 거 아니야 다 열어야지 다 열어? 자 나온다 여기는 어 안 나오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자 나온다 여기 나온다 어 안 나오네 또 없다는 아무도 없죠 아 벽화를 잘 봐야 벽화를 보고 기둥을 돌리자 이러는데 아 벽화가 달랐구나 아 그렇네 그게 그거였 그게 그거 같지 왜 그게 없다 벽불복이야 벽불복이 아니라 벽화를 보면 저기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 몰라 자세히 안 봤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나 더 있지 않아? 다 열었는데 거기 옆에 봐 오른쪽 봐 오른쪽 봐봐 아니 뭘 여기서 들어왔어 다 했네? 들어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마지막은 새 있다 있다 뭔가 있다 어? 뭔가 돌려서 맞추놓는가? 벽화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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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화랑 맞는거 벽화랑 똑같은 그림 b 아 이거 요거만 해도 맞춰도 되잖아 뭘 맞춰? 위에 위에 요거 어? 아 이거 아닌가? 아냐 그림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벽화랑 똑같은 그림 옆에 기둥이랑 똑같은 그림 잠시만 기다려봐 얘는 반스가 반스 말고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게 다르잖아 들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 얘는 들고 있는데 다 각자 다르다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보아 봤는데 나는 왜 오빠는 안 보여? 그러니까 난 봤는데 왜 오빠가 안 보여 그냥 검은색 뭐 들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냥 여기 까인 거 아니야? 아 까인 거구나? 검은색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들고 있는지 모르네 아이씨 가만있어봐 어떻게 하지? 동굴 안에 벽화를 보고 기둥을 돌리라는데 자 벽화를 자 뒤에 날씬한 애 날씬한 애가 어디냐 날씬한 애가 어디냐가 아니라 한번 쭉 둘러봐야 되지 않아? 얘네는 다 하인들 아니야? 하인들 자 이거 뭐야 인간을 들고 있어 자 이거 물 아 다 똑같아 기둥은 다 똑같다고 그래 다 똑같은데 어 여기 뭔가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 그치? 이걸 해볼까? 자 여기다 놓은 다음에 자 놔 아 근데 기둥을 먼저 돌려야 될 거 같은데 아이씨 아닌 거 같은데? 거기는 못 올라가 거기 그냥 깎인 거야 되잖아 어? 이 게임 본 놈 자 여기서 어떻게 동굴 아 밑에 돌리는 거 말고도 동굴 안에 벽화를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 동굴 안에 벽화요? 안 해 아아 아 안 힘겹다 그럼 일단 여기를 일단 가보고 갈 수가 없나? 못 가 여기 없지? 못 가는 거지 아 너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그냥 표멍 올라오면 위로 어? 윈가? 어? 그냥 표멍 올라오면 여기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? 글쎄 글쎄 아 반대쪽으로 되는 건가? 어? 오벨레스 그쪽으로 없는데? 아이씨 가서 죽을 거 같은데 됐다 됐다 된다 되면 뭐해 근데 그냥 뭔가 있겠지 저기 잡아 앞에 그 다음에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? 오오 뭐야 저거 어? 들어가 안 들어가지는데 어? 안가져? 떨어져야 되나? 아 한 칸 떨어져야 돼 한 칸 한 칸 밑으로 한 칸 밑으로 다 여기로 그냥 잡은 다음에 옆으로 자 어? 모임 어 뭐야 왔다 엄마 하나 찾은 듯 봐봐 이 길이 맞잖아 일단 가야 되는 거였어 자 여신 봐 고양이 여신 바스트 아 이게 또는 바스테트 숭배 아 유물이래 그냥 그냥 유물일 뿐인가? 유물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자 유물 그냥 유물이라는데? 우리 꽉 차는 거 아이씨 이게 꽉 차는 거야 꽉 차는 거 다섯 개나 있다 응 아이씨 그냥 떨어지는 건가? 옆으로 옆으로? 갈 데가 없어 아니 옆으로 왼쪽 왼쪽에 홈 파져 있는데 있잖아 여기서 뭐 그냥 떨어져야 되나? 여기 떨어지면 다칠 텐데 자 반대쪽 반대로 근데 어차피 다쳐 없어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걸 맞춰야 돼 이제 자 겉에가 없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문 있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? 요거네 요거네 얘 이거 들고 있네 그지? 아 그렇구나 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애는 걔로 하면 되겠군 얘가 얘 맞아? 나 기다려봐 근데 그나저나 얘를 더 옮겨야되지 않아? 옮길 수 있어 얘도 아닌가? 어? 잠시만 왜 안 돌아가시 어? 반대로 돌려야라? 아이씨 반대로 반대로 돌려오고 산채로 엄청 추워요 오늘 날 나 된거 아닌가? 가있어봐 이거 아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아다리를 맞추려면 딱 봐도 이거 아니냐? 뭐가 여기다가 맞추는 거 아니야? 아냐 위이지 이거잖아 아 아 감사합니다.